뭐냐고 헤이크 날 때 표정 앞머리 짧은거 되게 오랜만이다 그치 와아 이런거 내가 잠깐 잠깐 보여준거 다 캡처했단말이야 누군가 캡처한거 좋아요와 구독 으아악 골프 월드컵이 뭐예요? 그냥 이상형 월드컵 얘기하시는 건가? 골프 월드컵이 있다고요? 그게 뭐죠? 골프 월드컵? 서포터 감사합니다. 이게 뭐야?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? 아 나 진짜 야 누가 내 사진 다 모아서 이런 거 만들었냐? 아 이거 뭐냐? 이거 누가 저작권 있는 거 아니냐? 이건 좀 컴퓨터 볼 때 아는 오빠 부르자 아 이거는 너무너무 옛날이야 이런 게 있다는지도 몰랐네 아! 야 입은 좀 담은 걸로 해주지 머리로 오랜만에 묶었는데 이거 뭐 좀 담은 거 아니 캡처리 캡처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표정도 이거 좀 예쁜 사진은 없어 아 이불을 왜 다 벌리고 내가 원래 이불 벌리고 있는 건가? 아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랑 좀 그래 아 빠져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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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뭔데? 아니 이런 이런 사진 다 왜 가지고 있는 거야? 이거 다리밖에 안 나는데 저거 나냐? 퇴근할 때 표정 앞머리 짧은 거 되게 오랜만이다 그치 와 이런 거 내가 잠깐 잠깐 보여준 거 다 캡처했단 말이야? 누구냐 캡처한 거 아 나는 사실 이런 건 좀 다 지워버리고 싶긴 한데 야 그 흑역사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야 차라리 이겐 한 것 같아 한 뽁 거어 이걸 이길 수가 없지 거어 고통받는 주인 그네의 가시나 고통받는 주인 귀여워 뽁꼬 얼굴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 야 이거 변태 아니야? 아니 남의 발 사진을 캡처해서 들고 있어 아니 이거를 왜 아 진짜 저거 맞냐 저거? 무슨 아 아 이게 언제적 영상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왜 자꾸 이런 거마다 캡처해 해 아 이제 누구야 빨리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저작 만든 사람 안 나오냐? 아 이거 뭐야 와 이건 미공개 영상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있네 나는 아 술 먹다가 벨 누른다 벨 찾는다 아니야 나는 잘 안 치워 아 이거 흑역사 누가 다 모아놨냐 이런 영상까지 다 가지고 있어? 와 이거 트리 만드는 게 언제 이거 재작년 12월인데 이거 이거 작년 10월도 아니야 재작년이야 재작년 트리 만들었더니 그치 이번엔 트리를 안 했으니까 아 너무 부끄러워 아니 예쁜 사진이 없었어? 카메라 떨어지는 시점은 뭐 근데 금발 뽀는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냐 금발은 좀 그래 난 이 색깔 이 머리 색깔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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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갈까봐 그치 이 색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치 이 정도 갈색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옛날 정면캠입니다 정면캠 세게 안 물어봤는데 엄청 세게 물어봤어 아 난 개인적으로 내가 안경 스모스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다 본거니까 빠르게 고를게 탓자 아 나는 개인적으로 내 셀카는 다 별로라 글쎄 내가 봤을 때 그냥 괜찮은 걸로 사실 뽑는 기준은 없어 빨리 이 순간이 끝났으면 좋겠어 시작은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내서 그냥 마구마구 뽑고 있는 거야 아 이건 둘 다 잘나왔다 그치 사람들이 파란색 잘 어울린다는 게 이 느낌 때문에 파란색 잘 어울린다고 하는 거야 나 이 사진 좀 마음에 들어 아 미안 이 사진 좀 아 아 이게 좀 이게 결승 아이가 이거 벌써 결승전인데 미안 답은 정해져 있어 고민할 게 없어 나를 27만 유튜버까지 끌어준 닉네임 걸고 누가 이거 만들었냐 자수해라 누가 이거 만들었냐 자수해라 아 reduced 누가 그랬냐 아...